낙동강에서 또다시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4대강 보호 주변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은 시작되는 날이 해마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세월호 추모집회에 나온 시민들을 몰래 채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권단체들의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낙동강 녹조 벌써 시작이 됐어요. 경북 고령군 우곡면의 우곡교 아래 또 대구시 달성군 구지변의 도동서원 앞 낙동강면 이런 데에서 낙동강 중류에서 녹조가 발생됐습니다. 어제 환경단체들의 현장 답사에서 나왔고요. 녹조라떼라고 불릴 정도로 강 표면을 녹색 조류가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재작년 초에 낙동강의 4대강 보호 담수 후부터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이맘때가 되면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1주에서 2주 정도 발견된 날을 기준으로 볼 때 빨랐다고 합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을 3년 연속으로 입증한 걸로 보로 막힌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보호의 수문을 활짝 열거나 아니면 해체해서 강을 흐르게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총리실 산하에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조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사진들이 올해 사진입니까? 네, 올해 사진입니다. 저 정도 녹조라떼라고 할 정도로 포기만 해도 저런 물이 보이는 것은 시작 단계는 아니에요. 벌써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보가 들어와서 황경운동연합은 여럿이 어제 현장에 갔다고 합니다. 세월호 추모집회, 이번 주말에도 열립니까? 네, 이번 주말에도 열리는데 내일은 안산문화광장에서 추모집회가 좀 크게 열릴 것 같습니다. 오후 5시 반부터 2시간 동안은 시민 열린토론이라고 해서 문화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서 토론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중앙부대에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7시 반부터 시작되는 촛불집회에는 이은미, 이한철, 장필순 씨 같은 가수들, 또 자전거 탄 풍경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추모의 노래를 부르고 또 그동안 받았던 여기저기 단체들이 받았던 진상규명 서명운동 용지들을 유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오후 4시 반부터 언론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언론문제토론회라는 그런 자리가 있고요. 또 6시부터는 추모집회 본행사가 열립니다. 추모집회에서 경찰들이 마치 기자인 것처럼 그리고 몰래 사복을 입고 채징을 하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인권단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요.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하는 이름표 없는 경찰을 찍어라 캠페인입니다. 말 그대로 경찰임을 알 수 없는 식별표식이 없거나 아니면 사복을 입고 나와 있는 경찰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그런 간단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또 경찰복을 입었더라도 위에다가 야광조끼를 입어서 이름표를 감추는 그런 경찰들의 사진도 찍어서 단체에다 보냅니다. 이렇게 엠네스티는 시민들이 보내주는 사진들을 모아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새누리당의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이 되면 특정 단체에 기부를 하겠다. 사전 기부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건 아닙니까? 네. 약간 저촉되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어제 용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는 곳에서 간담회를 하다가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공제회에 개인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기여하겠다는 말을 해서 거기에 앉아있는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발언은 후보가 선거기간 동안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기부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12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치연합중앙선대위의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이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고 또 이 발언에 대한 협회 관계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거운동으로 연결된 정확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선관위가 유권해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 오늘 아들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네. 고승덕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다가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또 병역 의혹 이런 거에 관한 질문을 받으니까 잘못을 했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들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라고 하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다른 보수 후보 문용린 후보의 관권선거 의혹을 폭로하는 자리였습니다. 문용린 후보가 교육감을 했으니까 자기의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협조하지 않는 학교에다가 장학사를 대거 파견해서 표적 감사를 하고 그러면서 교장, 교감, 교사들한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런 폭로였습니다. 고승덕 후보는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승덕 후보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 악재가 여러 가지로 튀어나왔고 또 다른 후보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선거운동 전략을 좀 막판에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들 말고 또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정부가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지난 10년 동안 3배로 늘었다고 김혜진 세종대 교수가 오늘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의 부인한테 억대의 공천 헌금을 건넨 이천시장 출마 예정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곧 유 의원의 부인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은 유승우 의원에게 탈당을 권고했지만 아직 유 의원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이 오늘 새벽에 큰 오보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한국도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고 새벽 시간에 기사를 냈는데요. 그런데 원래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 주변국에 핵 도미노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영어 기사를 잘못 번역해서 한국도 핵 개발에 나선다라는 말로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